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농림보호 담당 과장, 국장, 차관 오셨을 때도 권위를 했는데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농약을 모든 식물에 주기적으로 농약 소독을 해요. 그런데 옛날하고 틀려서 옛날에 못 살던 시절, 20년, 30년 전까지만 해도 농약 중에는 맹독성 농약, 제일 독한 거, 사람이 먹으면 죽는 거, 그다음에 고독성 농약, 보통 농약, 저독성 농약 이런 게 있거든요. 20, 30년 전만 해도 전부 맹독성, 고독성이었어요. 그래서 옛날에는 농약 먹고 자살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. 요새는 농약 먹고 자살할래도 안 죽어, 전부 저독성으로 바뀌었어요. 한 병을 다 먹어도 안 죽어. 그러니까 독이 있어서 인체에 해롭기로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옛날에 다 죽었어야 돼요. 그렇듯이 지금 맹독성, 고독성 농약이 하나도 없어요. 전부 저독성 농약이거든요. 그런데 이것이, 이 기준이 미국 FDA, 미국 식품안전의약국이죠. 거기 미국 기준하고 한국 농약 기준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이제 농약 안전검사, 농약 잔류검사하는 것도 102가지 농약 성분을 검사를 해요. 하는데 어떤 성분에 따라서는 요 성분은 예를 들어서 100분의 1만 나와도 합격이다. 해가 없다. 평생을 먹어도 해가 없다. 100분의 1만 나오는 거는. 그런데 안전기준이 그러한데 실제 우리 사과 같다 검사하면 1,000분의 1밖에 안 나와. 그럼 얼마나 안전한 겁니까? 그런데 1,000분의 1 나왔다고 하면 우리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은 막 경악. 어떻게 그게 평생 먹어도 해가 있는지 없는지 안 빠져. 그래서 어쨌든 100만 분지 1이라도 나왔다 하면 막 큰일 난 것처럼. 그렇지 않거든요.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지금. 그래서 그거를 농림부 차원에서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. 해도 소비자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다는 이유로 여지껏 안 돼. 그래서 블로그 뭐 이런 거를 하시고 작가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그런 홍보를 좀 해주세요. 제가 사과 농사 진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래요. 그래서 고독성 맹독성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농약으로 등록을 안 해줘요.